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장로의 통합총회 제10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. 목사 부총회장 단독후보로 나선 백량록교회 김태영 목사는 교단 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령화된 총회의 체질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장로 부총회장 단독후보로 나선 명락교회 차주욱 장로는 총회의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목사와 장로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